실제로 분수미적분학을 적용한 분수블랙. 숄즈 모델은 기존의 정수차원 모델보다 훨씬 더 정확한 가격 예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미국식 옵션의 최적행사경계를 예측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분수 도함수를 사용한 모델은 시장의 장기적 변동성을 반영하여 투자자들이 언제 옵션을 행사할지 더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장 블랙 숄즈방정식과 금융시장의 예측. 블랙 숄즈방정식 금융시장의 혁명. 금융시장에서 잘 알려진 모델 중 하나가 바로 블랙 숄즈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은 옵션 가격을 예측하기 위한 수학적 도구로 1970년대에 피셔블랙과 마이런 숄즈가 발표한 이후로 금융공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옵션은 특정 시점에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옵션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로 시장의 변동성, 이자율 그리고 시간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블랙 숄즈방정식은 주로 유럽식 옵션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유럽식 옵션은 만기일에만 옵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이 방정식은 자산의 가격이 확률적으로 움직인다는 가정과 함께 무위험 차익 거래의 개념을 통해 옵션의 가격을 계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델은 금융 세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통해 옵션의 가격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정식은 현실 세계에서의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 숄즈방정식은 정수 차원의 미분방정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금융시장의 복잡한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옵션을 만기 전에 행사할 수 있는 미국식 옵션이 많이 사용되는데 블랙 숄즈방정식으로는 이 옵션의 가격을 적절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식 옵션과 자유경계 문제 미국식 옵션의 가장 큰 특징은 만기일 이전에 언제든지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시하지만 옵션의 가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큰 복잡성을 야기합니다. 투자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 옵션을 행사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경계 조건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를 자유경계 문제풀이 바운더리 프라블럼라고 부릅니다. 즉 옵션을 언제 행사할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가격을 예측해야 하는 난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유럽식 옵션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미국식 옵션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자가 언제든지 옵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의 가격과 더불어 최적 행사 경계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블랙 숄즈방정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더 복잡한 수학적 모델이 필요합니다. 분수 블랙 숄즈방정식의 도입 블랙 숄즈방정식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들어 분수 미적분학 프랙셔널 켈크열러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분수 미적분학은 전통적인 정수 차원의 미분 개념을 확장하여 시간과 공간의 복잡한 변화를 더 정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 도구입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종종 기존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장기적 메모리 효과나 비선형적 움직임을 보이는데 분수 미적분학은 이러한 효과를 반영하는 데 더 적합합니다. 특히 카프토, 카프토 파브리치오, 아탄가나 발레아노, 카프토와 같은 다양한 분수 도함수가 사용됩니다. 이 도함수들은 각각 시장의 복잡한 역사적 데이터와 장기적 메모리를 반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프토 도함수는 금융자산의 과거 변동성을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시장이 단순히 현재의 가격 정보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변화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분수 미적분학을 사용한 가격 예측의 성공 사례. 실제로 분수 미적분학을 적용한 분수블랙. 숄즈 모델은 기존의 정수 차원 모델보다 훨씬 더 정확한 가격 예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미국식 옵션의 최적 행사 경계를 예측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분수 도함수를 사용한 모델은 시장의 장기적 변동성을 반영하여 투자자들이 언제 옵션을 행사할지 더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모델은 기존의 블랙숄즈 방정식과 비교했을 때 더 현실적인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위험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여러 금융기업들은 분수 블랙숄즈 모델을 도입하여 옵션 가격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외의 응용 가능성, 분수 미적분학과 자유경계 문제를 다루는 이러한 수학적 모델은 단지 금융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후 모델링, 생물학적 시스템, 물리학적 현상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복잡한 경계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기상예측에서의 장기적인 변화나 생물학적 시스템에서의 비선형적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데 분수, 미적분학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수 블랙숄즈 방정식은 단순히 금융옵션을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넓은 분야에서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현대과학과 기술에서 더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기 위한 강력한 방법론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수 블랙숄즈 방정식과 분수 미적분학의 도입은 금융시장에서의 가격 예측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미국식 옵션의 자유경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분수 미적분학이 제시하는 정확성과 유연성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른 복잡한 물리적 현상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2장 물리정보신경망과 복잡한 시스템의 예측 물리정보신경망 PINNS의 개념과 중요성 물리정보신경망 피직스 인폼드 누럴 내석크스 PINNS는 인공지능과 수학적 방정식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인공지능 모델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지만 PINNS는 여기에 물리적 법칙을 포함하여 학습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혁신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거나 물리적 제약을 무시하고 단순히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옵션의 가격을 예측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한 수학적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 이를 단순히 많은 데이터를 통해 푸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여기에 물리적 방정식, 블랙숄즈 방정식 등을 신경망, 학습과정에 포함시키면 훨씬 더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정확도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즉 PINNS는 물리적 제약을 충족하는 동시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나은 해답을 찾습니다. PINNS와 자유경계 문제의 해결 특히 자유경계 문제 프리바운더리 프라블럼은 PINNS의 강력한 응용 사례 중 하나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미국식 옵션의 자유경계 문제는 옵션이 언제 행사될지 모르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풀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와 계산이 필요하지만 PINNS는 이 문제를 물리적 제약과 결합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PINNS의 기본 원리는 방정식의 잔찰이지주얼를 계산하여 이를 신경망의 손실 함수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즉 신경망이 단순히 데이터에 맞는 예측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방정식이 만족해야 할 물리적 법칙도 함께 고려하여 학습을 합니다. 이는 자유경계 문제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서 더욱 유용합니다. PINNS는 시장의 변동성을 더 잘 반영하면서도 계산 효율성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의 학습 트랜스퍼 러닝의 적용 또한 전의 학습 트랜스퍼 러닝은 PINNS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의 학습이란 하나의 모델이 학습한 지식을 다른 유사한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의 학습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장에서 옵션 가격을 예측한 신경망이 다른 시장에서도 좋은 성능을 발휘하게끔 하는 것이 전의 학습의 목표입니다. 이는 시간을 절약하고 더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실제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리적 시스템에서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물리 시스템에서 학습된 신경망을 다른 유사한 시스템에 적용하여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수 미적분학의 수학적 의미와 응용 분수 미적분학 프랙셔널 켈크열러스은 기존의 정수 차원 미분보다 더 복잡한 시스템을 설명하는 데 유리한 도구입니다. 특히 카프토, 카프토 파브리치오, 아탄가나 발레아노 카프토 같은 분수 도함수는 다양한 시간적, 공간적 변동성을 반영하여 더 현실적인 모델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도함수들은 과거 데이터와 현재의 상호작용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장기적 변동성이나 비, 국소적 상호작용을 다룰 때 유용합니다. 카프토 도함수는 특정 시스템의 메모리 효과를 반영하여 이전 변동성과 현재 상황을 결합해 더 나은 예측을 가능케 합니다. 카프토 파브리치오 도함수는 특이 커널을 제거하여 더욱 일반화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아탄가나 발레아노 카프토 도함수는 보다 복잡한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분수 도함수는 단순히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후 모델링, 생물학적 시스템, 물리학적 시스템 등에서도 강력한 예측 도구로 응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 시장에서 분수 미적분학의 적용 사례 최근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금융 시장에서의 분수 미적분학은 특히 옵션 가격 책정에서 강력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모델들은 시장의 단기적 변동성만을 반영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분수 미적분학을 사용하면 시장 메모리 효과, 비국소적 상호작용, 장기적 변동성까지 모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식 풋옵션 어메러컨 풋아프션의 가격을 예측할 때 분수 도함수를 사용한 모델은 최적 행사 경계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시장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에도 투자자들은 옵션을 언제 행사할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위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물리 시스템의 PINNS와 분수 미적분학 적용 PINNS와 분수 미적분학은 금융시장 외에도 다양한 복잡한 물리적 현상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 예측 모델에서 분수 미적분학은 장기적인 기후변화 패턴을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과학에서는 신경 네트워크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분수 도함수는 이러한 시스템의 비선형적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으며, PINNS는 이러한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내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결론적으로 PINNS와 분수 미적분학은 복잡한 시스템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이 방법론은 기후과학, 생물학, 물리학 등 여러 분야로 확장될 수 있으며, 복잡한 문제들을 더 정확하게 풀어내는 데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공학에 많이 다루는 블랙숄즈 방정식과 이를 개량한 분수 블랙숄즈 방정식, 그리고 이를 PINNS 알고리즘을 통해 옵션 가격, 예측 및 리스크 관리에 적용하는 실제 금융시장에서 AI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기법은 기후 예측과 같은 비선형, 물리 현상에도 적용되어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보여지며, 지금까지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